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편하고 쉬운 법문으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안심정사회주 법안스님이 육군훈련소에서 2월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스님은 신라 원광법사의 세소고개를 언급하면서 나라와 부모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는 바른 불자, 건강한 군인이 되기를 주문했습니다. 현장을 이경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복도량 안심정사회주 법안스님이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1200여 명의 훈련장병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스님은 신라 화랑도의 세소고개를 소개하며 군생활에 첫발을 맞은 장병들의 건강한 군생활을 기원했습니다. 이 세소 5개의 군생활에서 신라나 상국을 통일하고 통일했던 원동력이 됐어요. 매년 두 차례 수계법회를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큰 호국연무사에, 후원금과 초코파에 부처님 말씀 소책자를 갖고 온 법안스님은 낯선 군생활이 두려운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법안스님은 상국통일의 원력인 신라 화랑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 법당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불류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고고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다 밟아주면 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축회를 받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숙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법회에는 서울과 부산, 창원논산 등 정부 육대 도시의 본부를 둔 안심정사의 스님과 신도들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세계불교도 우위의 WFB 한국안심정사 레지널센터와 조계종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불교어머니회가 함께하며 연비의식 등을 지원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 대부분 군법당에 매년 2억 4천만 원 규모의 초코파이를 지원했고 부처님 말씀 소책자도 54만 건을 배부했습니다. 군부대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교에 불교 강좌를 한 학기에 5대학을 지원을 해서 학전별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짜고 있는데 현재 청소년들, 젊은이들에게 불교가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한국 불교의 존폐의 기로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해야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다음 달 김제 금산사 회주 도영선인가 비군의 회장 스님 등을 차례로 모신 가운데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등 군장병 수계법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